오하깨를 소리 한번 질러 오하깨를 소리 한번 질러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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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넌 방해하게 걸어봤자 걸어봤자 영산을 향해 향해 올라가자 베베컵러지나 단락산으로 영산을 향하여 이 세상 끝이 벗겨 벗어버리고 야호 야호 신나 높은 상처 모두 다 던지고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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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애써 외쳐보자 소심하게 외쳐보자 넌 나나나 우리 모두 잘났거나 못났거나 여성에서 바라보니 유생과 백어하니야 야호 다시 한번 외쳐볼까 매달리도 시밀하게 여성에서 바라보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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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벽상에서 바라보니 인생탑에 거하냐 다시 한번 외쳐보자 매달이도 시빌하게 붕괴구름 산생으로 신이 나서 따라가래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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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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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